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연입니다 촬영 중인 곳은 충주시 신리면 선당리 마을이구요 요 도로를 따라 2,3분을 주행하면 마을 중심부가 나오고 거기서 3,4분을 더 주행하면 2차로가 나오구요 2차로에서 5분여 거리에 동충주 IC와 신리면 수재지가 있고 20여분 거리 이내에 주더급 수재지와 충주 도심이 위치하네요 이 길을 따라 쭉 가면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암튼 특별한 시설물은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견고하고 실용적으로 건축된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릴건데요 주택으로 진입하는 초입에 제법 작지 않은 사이즈 하천이 있구요 수량이 그리 많지는 않으나 상류에 오염원이 없어서 그런지 맑은 물이 흐르고 있네요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요 길은 정식 도로인거구요 아무래도 정면에 보이는 주택이 오늘이 소개주택이겠죠 왼쪽 대지와 오른쪽 밭 사이에 풀이 자라있는 부분은 도로용지인데 대지의 동북라인 경계가 되겠네요 지금 걷고 있는 요 길은 53평 면적의 대지인데 주택의 소유자는 면적 중 3분의 1 지분을 소유하게 됩니다 석축이 쌓여진 라인이 대지의 남동라인의 경계가 되겠구요 요 주택의 향도 동남향이 되겠습니다 요 주택의 대지 면적은 249평이구요 대지의 용도지역은 건폐율 20%의 생산관리지역입니다 하얀색 철망 펜스가 대지의 경계라고 보시면 될 듯하죠 요 주택은 2013년에 단독주택 용도의 철근콘피리트 2층 구조로 준공이 되었는데요 앞에서 볼 때는 확실한 2층 또는 2.5층의 느낌이었는데 이쪽에서 보니까 확실한 1층 또는 1.5층의 느낌이죠 영상 후반부에 비공식적인 숨겨진 .5층의 비밀을 보여드릴 테니까 나가지 마시고 버티시면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주택 뒤로 작은 텃밭이 보이는데 텃밭도 대지에 포함이 되구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택의 남서쪽 핏을 보시는 중이십니다 대지 249평에 철콘조로 2013년에 준공된 요 주택의 건축면적은 53평이고 연면적은 95평이구요 건축물 대장상 1층은 11평의 창고와 37평의 주차장 용도이고 2층은 47평의 단독주택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마당 코앞에 비록 쫄쫄 흐르긴 하지만 거의 44철 물이 흐르는 노랑이 있는데요 주인분 말씀에 따르면 과재도 살 만큼 물이 깨끗하구요 겨울철에 개구리도 많다던데 개구리가 남자 몸에 좋다던데 그냥 많고 좋다는 얘기지 드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2호 주택은 난방은 기름보일러 주차는 LPG 용수는 관정 지하수 오수처리 방식은 개인정화조 시설 방식이구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37평의 주차장과 11평의 창고 용도로 되어 있는 주택의 1층을 보시는 중이시죠 2호 주택에는 총 4개의 화장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1층에 있구요 2호 공간은 창고 겸 보일러실이 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요 주택의 매매가는 5억인데요 여기까지 영상을 보시고 뜬금 5억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살짝 기가 막히신가요? 잠시 후 여러분께서는 고급자재만을 사용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한 방맥의 거실, 주방, 다용도실, 욕실, 화장실 세계구주의 2층을 보실거구요 2층 내부를 보시다보면 이 주택이 과연 5억짜리가 될라나? 아마도 여러분께서는 긴가 민가 싶으실텐데요 그래서 준비한 히든카드 다락방을 보시면 아마도 그래, 그래, 인정 하지만 그래도 좀은 깎아줘 하실걸요? 다락방이 뭔 대수라고 구라치냐 태클 걸고 싶으신 분들 계시죠? 잠시 후 이어지는 다락방 면적을 제외한 47평 면적의 2층 내부 먼저 보시고 나서 태클 받을게요 그리고 참고로 저 앞에 보이는 주택에 인접한 654평의 밭이 있는데 밭도 필요한 면적만큼 분할하여 매입하실 수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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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주 한글자막 by 한효정